안녕하세요 니드라트 유에란 입니다 장미꽃이 만발한 5월에 새로 오픈한 킬트지음 용인에 다녀왔어요 새로 조성중인 정원에 들어서니 본건물 뒤편에 예쁜 썬룸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월에 싱그러운 그림과 잘 어우러져서 감각 넘치는 소품들과 킬트작품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본 건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입구의 첫 번째 작품은 오선생님 자택의 풍경 같은 그런 작품이 걸려있네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안쪽에 들어서니 층고를 높게 설계해서 지으셔서 큰 작품을 걸어 놓으니 너무 멋져요 자 구석구석 찬찬히 선생님 작업실을 둘러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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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을 떠나서 용인의 새로운 작업실을 꾸미신 킬트지음 오선희 선생님의 멋진 작업실을 둘러봤는데요 너무 부러운 공간이어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